자 지금부터 이제 배울 내용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왜 알아둬야 되냐면 우리가 2장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2장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2019년에 지금 들어놓으면 그때 한 문장을 그냥 날로 먹는 거잖아 자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면동표 현금으로 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죠 근데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회계학의 철학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이 대변이라는 건 다 알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대변이 나타내는 바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채는 누구한테 자금을 조달한 거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강의할 때 이름 너무 힘들어 알겠죠 그냥 이 바닥에선 채권자야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주주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주주 근데 문제가 있어 얘네들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단 말이야 근데 이 자금을 기업한테 맡겨요 알겠죠 이 기업한테 자금을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자금수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금을 누가 받아요 기업이 받는데 그 기업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 경영자가 받습니다 됐죠? 그럼 이 경영자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거에 따라서 자산에 이 자금을 배분하게 돼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얘기하는 바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다른 말로는 투자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10%다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워렌 버핏이면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내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으면 상품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싶으면 기계장치랑 공장 설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 나오는 계정과목들이 막 뜨죠 예금,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상품 됐죠? 근데 이 경영자가 이 자금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는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능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수탁책임에 관한 보고기능이라고 해요 그럼 뭘로 보고한다?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 재무제표를 통해서 수탁책임에 관한 보고기능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투자자와 채권자가 경영자에게 자금을 맡긴 자금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는지 보고해주는 기능을 수탁책임에 관한 보고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이에요 됐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보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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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웨